에너지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남의 피를 빨아먹듯이 대화를 통해 친구나 동료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대화 이후에 친구는 기운이 쏙 빠지거나 기분이 더러워지거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반면 에너지 뱀파이어는 힘이 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 뱀파이어가 에너지를 충전받는다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습관적으로 험담을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친한 친구에게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객관적으로 억울한 일인지 여부는 제쳐두고 에너지 뱀파이어가 실제로 억울함을 느꼈다고 합시다. 그것을 왜 친구에게 이야기할까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친구가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혼내줄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정의에 따르면 험담을 통해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친구에게 직장 상사 험담을 하면 충전이 될까요? 왜 기분이 풀릴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수록 기분이 더러워지는 반면 에너지 뱀파이어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변태적인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면 왜 기분이 풀릴까요? 복수를 해줄 만한 힘이 친구에게 없더라도 작전은 같이 짜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작전을 같이 짜주면 자기 혼자 고민할 때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원시사회에서는 험담을 한 사람의 유전자 복제가 더 잘 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아지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는 현대사회와 어떤 면들에서는 매우 달랐습니다. 소규모 부족을 이루며 살았으며 전쟁과 같은 특수한 사건을 제외하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같은 부족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같은 부족민에게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내 친구도 같은 부족민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나 대신 직접 복수를 해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험담이 나의 유전자 복제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험담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인간이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원수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가 남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며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나 대신 복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 친구에게 험담을 해서 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이유는 친구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작전을 같이 짜주거나 나의 원수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아예 직접 복수를 해주려면 적어도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복제에 손해를 보게 생겼을 때 기분이 나빠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것은 험담을 들은 친구가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쾌락중추를 건드리는 것은 마약이든 도박이든 컴퓨터 게임이든 중독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험담을 하는 것이 쾌락중추를 건드린다면 중독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습관적으로 험담을 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남들이 비합리성만 보는 곳에서 합리성을 찾아내려고 기를 씁니다. 다만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원시사회에 비추어볼 때 그리고 유전자 복제라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진화 가설이 옳다면 험담에 대한 욕망과 험담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